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체중과 건강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현대사회일수록 과체중, 비만이 문제죠 사실 많이 먹게 되면서 과체중과 비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뇨가 생긴다든가 또는 그와 관련된 혈관질환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과체중 비만이 아니라 오히려 날씬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건강에도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날씬한 사람이 건강에도 안 좋은 경우 자 그 첫 번째 경우는 언제냐면요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누워있다가 또는 앉아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머리로 가는 피가 부족해서 앞이 까매지면서 어지러우면서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물론 특별한 질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마른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마른 여자분들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고요 특히나 하체 쪽에 근육이 적은 경우입니다 사실 여성분들은 다리 쪽에 근육이 좀 적고 그래야 날씬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근육이 줄어듬으로써 짜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혈관을 짜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또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가 바로 운동 중에서도 이 하체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종아리 근육을 좀 강화시키면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종아리에 강하게 자극을 주면 그런 운동을 일주, 2주, 한 달 정도만 해줘도 기립성 저혈압이 굉장히 호전된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너무 날씬한 다리를 위해서 이런 다리의 근육이 빠지는 것을 그냥 둔다면 이런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것들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날씬한 사람이 더 안 좋은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 두 번째, 폐기능이 나쁜 경우입니다 관련 연구가 있었는데요 폐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도 저체중일수록 폐기능이 감소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죠 국내 연구 결과였는데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양 28만 명을 분석해 봤습니다 체중과 폐기능 검사의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정상 체중과 과체중보다도 저체중인 경우에 폐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과 저체중인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폐기능이 약 80% 이하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과체중인 사람들 중에서보다 저체중인 사람들 중에서 약 4.9배가 더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숨을 쉬는 것도 근육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곽의 근육들이 충분하게 있는 분들이 당연히 힘차게 숨을 들이마실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활량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데 근육이 약해지고 자꾸 너무 살이 빠지고 하다 보면 이런데 근육이 약해지면서 폐기능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사실 살이 자꾸 빠지는 경우에 점점점 폐기능이 약해지고 숨차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히려 근육들을 좀 키우고 또 너무 날씬하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이 더 폐기능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바로 암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실 많은 암 환자들께서 수술도 받으시고요 또 오랫동안 입원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또 항암 치료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꾸 입맛도 떨어지게 되고 살도 빠지고 근육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체중이 오히려 과체중인 경우가 저체중인 경우보다 더 잘 견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백질 섭취 충분히 하시면서 적정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너무 비만이고 과체중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만 생각하다 보면 날씬한 것이 물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날씬한 경우에는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체중 잘 유지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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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